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해서 저희 목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중께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한국 민족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계 만방에 성교사를 보내게 해주시고 한국 민족을 뛰어나게 하여 주신 것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모든 각 교회 우리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 우리 목사님에게도 갖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도디펴주시고 은혜의 원인을 도와주실 줄이야 믿습니다. 듣는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실 줄이야 믿습니다. 예배 시동을 중간에 주장하시고 성령의 죄들과 함께 욕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